동력 저편의 몸둠은 철새처럼 뻔하니라 스스로 아딘 남아 죽고서 지키시려 찾으리라 생일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지런 듯 욕심으로 자라여만 하나 삶은 무엇인가요 저 부르는 날개는 내가 숨쉬고 내가 잇는 곳 지키시려 찾으리라 생일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지런 듯 욕심으로 자라여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부가하는 길 멀게 서서 천년말이 되리라 천년말이 되리라 천년말이 되리라 천년말이 되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